라이온즈 TV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시고 가시죠 출근길 찍고 있거든요 아니 간단하게 본인 소개 예시거든요 예시 카메라 보시고 인사 투수를 맡은 투수를 맡은 이기홍입니다 내한술을 맡은 이창경입니다 다가 없어요? 이제 그 핀프트에 가요? 몸 열심히 만들어서 올해 꼭 일본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수를 맡은 이기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수를 맡은 홍보원입니다 일본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수를 맡은 김세빈입니다 다가가 있나요? 다가가가 그냥 올 시즌 캡프 들어왔는데 가고 같은 거? 빨리 일고 날아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루수를 맡은 오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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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야수 외야수 김병민입니다 투수 박주혁입니다 네 저 외야수를 맡은 김현주입니다 어? 다가가 없네 다가가 그래 닥치지 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나 하시죠 출근길 촬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야수 김병민입니다 과거가 있을까요? 올해 1분 올라가기 안녕하세요 투수 김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수 홍원투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과거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거 본인 소개도 좀 해주세요 조경환이 뭐 투수 투수예요 네 안녕하세요 투수 한현욱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외야수 이혜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외야수 박승기입니다 어? 합류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과거 과거 네? 과거가 있어요? 안 닫히는 게 과거입니다 안 닫히는 게 과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수 이승혜입니다 과거는 있을까요? 과거요? 잘해야죠 안녕하세요 외야수 주와누입니다 네 과거 저 부상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배를 위해 달려가자 원 투zyć 무빅